조양입니다. 7기동 조양 전복 10일미 바로 경매장에서 온거 오늘도 2만원 요 2만원 여기 지금 너무 좋네요 지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만원 10일미 짜리 전복은 뭐 어디 가시는거 보다 여기 오시면 훨씬 좋을겁니다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되요 그 다음 얼마라고 했어요? 1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13,000원 요거는 15,000원 그 다음에 요거 8만원짜리 가장 큰거 10킬로망이에요 그 다음에 요 작은건 얼마에요? 5만원 공이 10킬로입니다 그 다음에 요 2만원짜리 피조개 요거 굉장히 좋은거에요 이게 항상 같은거 같이 이렇게 보이는 재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재고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원짜리 만원짜리 꼬막 24 홍어 전문점입니다 홍어 전문점 여기 은갈치 갖다 놨는데 요건 가성비적인거네요 요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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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그랬어요 사장님? 뭐 어제 2만원 오늘은 뭐 특별히 15,000원 해야하는거에요 한 박스? 몇 미짜리인데 20 미짜리 같네요 가성비 할머니 백반집에서 가장 맛있게 해주시는 요거는 갈치입니다 그 다음에 젓가잠이 요거는 굉장히 요 큰거네요 요거가 젓가잠이 아까 이거 4만원이라고 했네요 4만원 그 다음에 요 병어는 병어 한번만 이렇게 갈게요 18,000원 이거 18,000원 이거 횟감이 안되는 여인말이 횟감이 되는데 18,000원이라고? 굉장히 좋네요 시세가 민어는 15,000원 민어는 마리에 그런거에요? 키로에 그런거에요 키로에? 이거 키로에 15,000원 요거 민어가 아주 비쌀 때고 그 다음에 청어 이건 얼마야? 청어 8천원 8천원? 횟감? 아주 큰건 아닌데 괜찮아 보이네요 8천원? 여기 홍어 전문점이었습니다 다 다 다 다